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We got good, how are you? always 세척할때는 이걸 푼 다음에 여기 있는 보호대를 꺼내고 씻는겁니다 항아리가 이쁘네요 뭐라고 적혀있지? 요리 같은데? 수능했어 네. 이렇게 같은 것 같아. 뜨거울까봐 저기 있구나. 아 진짜 그래. 뜨거울까봐 미끄럽잖아. 엄마 왜 근데 저거 있잖아. 왜 이거 샀어? 아 이건 그런가? 제가 그날 가래로 하는 거. 진해 보이니까 물이 좀 타서 먹는 게 낫겠죠? 예. 맛있네요. 분명한 컵에 먹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데 먹으니까 꼭 한약 먹는 거 같거든요. 진짜 잘 먹습니다. 이제 놓치지 마세요. 이제 손톱으로 반대면 단면이도 깊어지고 이제 손톱으로 반대면을 얹어서 이제 손톱으로 반대편을 놓칠 수 있을 거 같네요. 뭐her까지는? 그리고 손톱으로 반대편을 놓치지 마세요.